자 여러분 이번에 할 게임은 어... 게임 이름이 헌티드 인...인 베스트 모시기 모시기 모시기인데 영어로 돼 있어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예 이 게임은 아마 제가 엄청난 희귀 게임이라 여기 승자분이 추천해주신 거거든요 엄청나게 희귀 게임이에요 아마 처음 보시지 않았을까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플레이 게임 근데 이거 또 또 공중부양이 됐네 앗! 오케이 됐다 됐다 심쇼님 5개 팬가기 감사합니다 자 로딩 오우 쉣 쉣 쉣 쉣 오마이갓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죠? 아 게임 소리 너무 큰 것 같은데? 게임 소리 너무 커 조금만 줄이자 조금만 줄이자 오우... 조금 더 줄여요? 조금더 줄일까 아니면 괜찮아요? 조금더 줄일까? 아! 초딩 킬러님 10개 팬가기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여기 개무섭다 여기 어... 조금만 더 줄이자 조금만 조금만 더 줄일게요 오케오케오케 딱된 것 같아 딱된 것 같아 왜 앞으로 쭉 가야 돼? 아... 아... 오 다리... 야 바람 소리 봐 와 나무 흔들리는 거 봐 오우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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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잠깐만... 아 슬랜더 공포증 있다고... 뒤에서 뭐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 게임? 이 게임? 이 게임도 저도... 저도 이 게임은 어떻게... 뭐가 뭔 방식인지 몰라요 일단 지금 배경은 완전 무서운데... 귀신이 나오는지 좀비가 나오는지 몰라 붕얼림 4개 감사해요 이건 뭐죠? 일단 지금 움직이는 것 밖에 키가 아무도 안 먹어요 점프 잠깐 있고 오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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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. 바람소리 봐~~ 바람소리 봐~~ 맙소사... 아 붕얼림 4개 감사합니다 펀치드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게임인 것 같은데 영어 읽어보면 그렇게 쓰여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아 잠깐만 여기 못 치워나올 것 같지 일단 이거는 전등이고 왜 앞에 앞에는 전등이 없어 앞에는 전등이 없어 어 뭐야 뭔 소리야 뒤에도 아무도 없어 어 어 저 앞에 뭔가 있다 저게 뭐죠 저 앞에 뭔가 있어요 아 쟤 갑자기 막 파면서 막 귀신토나온거 아니겠지 진짜 그런거 아니겠죠 예 그런거 아니겠지 자 이런데도 갈 수 있나 프로스푼 프로스푼 잠깐만 여기 집인 것 같은데 여기 어디 건물인 것 같은데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 자 들어가기 전에 좀 밖에 뭐가 있나 좀 볼게요 아 야야야야 오오오오오 야 배경 봐 와 개무서워 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이거 또 뭐야 뒤에 뭔가 있나 뒤에 뭔가 좀 있나 볼게요 뒤에 뭔가 좀 있나 볼게요 오오 지금 차라리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어 오오 문 열렸다 오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문 열렸다 오우씨 잠시만 들어가야 오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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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들어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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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쉿 왓더풀 열쇠를 가지고 저기 여는것 같아요 열러갑시다 으으으으으ł 부금 으으으啊 오케이 오케이 열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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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이거 개무섭 아 수박 아 수박 진짜 개무어 뭐야 저거! 슈파뚜파띠빠 슈파빠 뚜파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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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파빠 뚜파빠 뚜파뿌 오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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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바뀌었어 갑자기 아아 아 잠깐만 아아 또 튀어나올까봐 무섭네 잠깐만 저기 저기 뭐 있었죠 잠깐만 제 목소리 안들려 들리죠 아 잠깐만 아아 이게 여기다가 뭘 하는거 같은데 어 눈깔 이건 뭐야 자 이제 저리로 가자 아아 진짜 요게임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추천해주신 분들 진짜 해보고 추천해주신건가 지금 아 잠깐만 와 완전 어두워서 더 무서워 오 그림 자 여기도 문이 있죠 오 야야야야 무슨 이거 당기쇼 당기쇼야 왜 미쇼가 아니라 어 어 어 잠깐만 이거를 원반 던지기 이걸 아아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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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같은 게임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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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씨 아 다섯개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진짜 야 아aks fellas 하하 아아 아 승허 아야 아흥 해안 나아 저기 저기에 끼는 것 같은데 어 나 진짜 지금 어 와 이거 개깜놀이다 진짜 갑툭툭 쩐다 이거 진짜 어 여기 느끼던 거 맞죠 자기가 이걸 낍시다 낍시다 제네틱스는 10개 감사해요 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어 소리 들렸어 방금 잠깐만 정확히 가운데 꽂고 어 여기 불이 들어왔어 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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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어 아야 잠깐만 여기 뭐야 아야야 개무서워 아 아 진짜 개무섭다 진짜로 와 씻 오마이까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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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 갖다댔나봐요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아 또 또 버그 올렸어 잠깐만 잠깐만 버그 올렸어 아 이 게임 아 공중부양 됐어 아 잠깐만 으아악 아 게임 진짜 버그 진짜 이거 아 점프 괜히 했네 아 여러분 버그때문에 버그때문에 다시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하도록 할게요 자 문을 열고요 자 여기서 음반을 이제 가져가겠습니다 음반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여기까지는 버거 때문에 다시 하는거거든요? 저기다가 이렇게 꼽고 여기다가 꼽고 꼽고요 갑시다 자 불이 켜졌죠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길을 안내해줘요 얘가 근데 아까 닫혀있던 문이 여기서 열려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오오쉣 압소사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안에 으아악 으아악 왓더 뻘 저 뭐야 쟤 따라가야되나? 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가요 아으씨 게임 진짜 이거 아 갑두튀 쩔어 게임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진짜 이거 아으 자 이 불빛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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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인거 같아 여기 아 여기 아니네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하아 날의 사랑으로 채워줘요 아 이 게임! 진짜 버그! 진짜 이거! 아! 또 버그야! 또! 아! 공중보야! 자 여러분 이게 저기 버그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게 아니라 저게 끝이에요 자 저게 끝이에요 녹방 보시는 분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헌팅인 베스티게이션 헌팅인 베스티게이션 라는 게임이었습니다